에브리피디아의 대학마라고 하는 에브리피디아의 메인넷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디앱의 출시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에브리피디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 위키나 위키피디아를 블록체인에 올려놓은 인터넷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나무 위키랑 위키피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에브리피디아는 이미 해외 유명 펀드 회사인 갤럭시 디지털의 DNA 펀드로부터 300억을 투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받은 에브리피디아의 IQ 토큰들이 이어스를 보유하고 있는 토큰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이 되었었는데요. 블록체인 위에 백과사전이 앞으로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